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을 불러와 주시고 문제는 교재를 참조하셔서 엑셀에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급 필터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문제인데요. 지역이 서울이 아니면서 가격이 가격의 평균을 초과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요. 우리 엑셀 시트에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고 A22셀을 선택하시고 필드명을 임의로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합니다. 라고 엔드함수 입력하시는데 첫 번째 조건은 지역에 해당한 데이터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그 값이 서울이 아니면서 같지 않다 서울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심표 두 번째 가격이 가격을 선택하시고 가격의 평균을 초과한다 크다 에버레이지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값을 구합니다. 가격에 대한 데이터 선택하되 가격의 평균은 모든 셀의 동일한 값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에버레이지에 대한 가로 닫고 엔드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겠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의 필터에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는 조건 범위는 A22부터 A23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는 문제에서 요구한 A25세를 선택합니다. A2부터 F20의 데이터를 가지고 A22부터 A23 영역에 입력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A25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서울이 아니면서 라고 했으니까 서울에 데이터 안 나왔고요. 평균 값보다 큰 데이터만 추출해서 결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엔 두 번째 예제를 보겠는데요. 조건부 서식입니다. 분양 형태가 민간으로 시작하고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민간과 같습니까? 시작하고 그럼 엔드 함수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전용 면적이 85 미만이거나 뭐 뭐 이거나 하니까 또 OR 함수가 필요해요. 가격이 3만원 이하에 해당한 데이터를 굵게 색깔을 주황색으로 서식을 지정합니다. A3부터 F20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새의 결정 선택하신 다음 첫 번째 엔드 함수를 입력하셔서 안쪽에 입력된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 첫 번째 조건이 분양 형태가 민간인데요. 두 글자를 추출해서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분양 형태에 가서 B3, B4, B5 B열에 있지만 행의 위치는 달라져야 합니다. F4, F4 두 번 눌러서요. B열은 고정하고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민간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고요. 신표 첫 번째 조건이 끝났어요. 두 번째 조건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대요. 5알 함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의 조건 중에 전용 면적에 해당한 데이터 D3을 클릭하고 F4, F4 눌러서 D열에 있습니다.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지는데 작습니까? 85라고 입력하시고 신표 그 다음 가격을 선택하시고 2, 3, 2, 4, 2, 5 2열에 있지만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F4, F4 눌러서 이 열을 고정하신 다음 그 값이 작거나 같다 3만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 OR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ND에 대한 가로를 닫아줍니다.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글꼬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채우기 색깔은 표준색의 주황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황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찾아서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페이지 레이아웃 작업하도록 하겠는데요. A1부터 O32까지는 1페이지로 A33부터 O32까지는 2페이지로 페이지 나누기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매 페이지마다 이행은 반복해서 인쇄되도록 설정하고요. 자동 맞춤을 이용해서 너비만 1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니까 데이터가 많습니다. 한 페이지에는 인쇄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두 페이지로 나눌 건데 두 페이지로 나눌 위치를 문제에서 A33부터 A33셀부터 두 번째 페이지로 나누라고 되어 있습니다. A33셀을 선택하시고요. 페이지 나누기 하기 위해서 페이지 레이아웃 탭 클릭하신 다음 나누기에 가셔서요. 페이지 나누기 삽입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페이지 나누기 선이 표시가 되고요. 다음은 페이지 레이아웃에 인쇄 제목을 클릭하셔 갖고요. 반복할 행에 두 페이지로 인쇄를 하는데 이 행은 1페이지 2페이지 둘 다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행머리 글의 1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탭을 클릭하셔서요. 두 페이지로 인쇄하는데요. 지금 현재 석차하고 등급 그러니까 석차까지는 한 페이지 등급부터 계열까지는 또 다음 페이지로 인쇄가 돼요. 이 부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자동 맞춤에 용지 너비만 1로 설정하시고 높이 값은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이제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요. 인쇄 가셔서 미리 보기 확인해 보시면 1학년 모의고사에서 한 페이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 가셨을 때 반복할 행 그 다음에 계열까지 한 페이지로 표시가 돼서 인쇄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에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작업 첫 번째 문제에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코드와 표 2를 이용해서 근무지역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원 코드 왼쪽의 한 글자가 센터 코드를 의미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한 글자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값을 추출하고 VLOOKUP을 통해서 그 값의 표를 참조하겠죠. 만약에 해당 지역이 없다면 IFERROR 함수를 이용해서 해당 없음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산작업에 가셔서요. 근무지역을 표시할 건데요. 직원 코드의 왼쪽의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요. 레프트 함수 먼저 입력해 볼까요. 직원 코드에 가서 신표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직원 코드 왼쪽에 한 글자가 추출이 됐고요. 그 값을 가지고 표 2에 가서 1부터 8에 해당한 지역을 찾아올 건데 표 2의 첫 번째 열에서 찾고 두 번째 열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오겠습니다. VLOOKUP이란 함수가 필요하고요. 래프트 함수를 통해서 왼쪽의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을 표 2에 가서 표를 참조하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 첫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찾고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0이라고 입력하고 오? 했더니 오류 값이 표시가 돼요. 아래까지 수식을 표시하니까 다 오류가 표시가 돼요. 이유는요. 왜냐하면 직원 코드의 왼쪽이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요. 7이라는 값은 문자고요. 표 2에 작성된 데이터의 7은요. 숫자예요. 같은 형식의 데이터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일치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고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시냐. 래프트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문자였는데 숫자로 바꿔주시는 방법이 있죠. 래프트 함수 다음 심표 앞에서 곱하기 구한 값에다 1을 곱해 주시면 숫자 형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 값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했더니 이제는 울산이라고 찾아줬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중간중간에 오류가 있는 거는 해당된 구는 없어요. 구가 없어서 이렇게 오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다시 C3에 가서요. if error 함수를 이용해가지고요. if error 만약에 수식을 구했는데 오류가 표시가 된가요? 그러면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하세요 라고 if error 가로 닫아주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생년과 생월을 이용하여 정년 퇴직 날짜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년 퇴직 날짜는 생월이 6월 이전이며 생년에다가 60을 더한 연도에 6월 30일이고 그 외는 60을 더한 연도에 12월 30일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함수를 통해서 생월이 6월 이전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그 다음 데이터 함수를 이용해서 생년에다가 60을 더한 데이터에 6월 30일 또는 12월 30일이라고 데이터 함수를 통해서 날짜 형식으로 표시해서 결과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C3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첫 번째 조건 생년, 생월, 생일이 있습니다. 그럼 생월의 데이터가 6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예요. if 만약에요 2, 3에 있는 데이터가요 작거나 같다 6이라고 입력하시고요. 6보다 작거나 같다면 데이터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를 만드실 건데 기존에 입력된 생년에다가 더하기 60 심표 6월 30 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6,30 입력하고 심표 그렇지 않다면 데이터 함수를 이용해서 생년에다가 더하기 60을 더하고 12월 심표 31이라고 입력하시고 데이트 가로 닫고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 직위와 결혼 여부 부양 가족수를 이용해서 N14부터 58 영역에다가 직위별 결혼 여부별 가족수의 평균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은 반올림에서 정수로 표시하기 위해서 라운드 함수 사용할 거고요. 평균을 구할 거니까 Average If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그러면 표 3에 가서 같이 한번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N14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라운드 함수가 반올림을 해서 정수로 표시하겠습니다. 숫자를 구한 다음에 정수로 표시하겠습니다. 하시면 0을 입력하시면 구한 값을 정수로 표시할 수 있고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하시면 Average 함수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If 함수가 필요하고 가로 열어요. 조건은 하나가 아니에요. 직위와 그 다음에 결혼 여부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이라고 첫 번째 조건 입력하고 곱하기 두 번째 조건 입력하고 심표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직위별 결혼 여부별 가족수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부양 가족수의 데이터를 반환시켜 주겠습니다.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있다면 부양 가족수에 대한 값을 반환하겠습니다. 부양 가족수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 다음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If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에 대한 평균을 Average 함수가 구하겠죠. If 안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조건은 직위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져와요.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M14 M15 M16 가 같습니까? 비교할 거예요.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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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M10 고정시켜 주시고 다음 두 번째 결혼 여부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져오셔서 I3부터 I24까지 가져오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같습니까? 기원 미원 N13 O13 13행을 고정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에 가족 수의 데이터에 평균을 구해서 정수 형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산 작업 3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 직원명 생년 직위를 이용하여 최고령자의 직원명을 이름을 찾아다가 표시하는 거네요.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실제 값을 찾아오실 거고 인덱스 함수의 행과 열의 위치를 지정하시면 되는데 행의 위치를 지정하겠죠. 행의 위치는 매치함수를 통해서 행의 위치는 구할 거고 최고령자라고 하면 생열의 숫자가 작은 숫자 민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하는데 if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if를 통해서 조건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표 4에다가 구하실 거고요. 표 4에 최고령자 표 4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n22셀 맞죠? n22셀 그 다음 등호 입력합니다.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실제 값을 가져올 데이터 범위를 지정합니다. 범위는 실제 가져올 직원명에 최고령자의 직원명을 가져올 거니까 b3부터 b27에서 데이터를 찾아올 겁니다. f3 눌러서 절대참조 심표 그 다음 행의 위치가 필요해요. 몇 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라고 행의 위치를 지정하실 건데요. 행의 위치는 매치함수를 통해서 몇 번째 위치합니다. 라고 구할 건데 가장 작은 값 생년월일에서 생년에 해당한 데이터가 가장 작은 값 이라고 민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해야만 최고령자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겠죠. 나이가 많을수록 생년월일 숫자가 작잖아요. 민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if 함수가 없다면 그냥 조건을 쓰시면 되는데 if 함수가 있기 때문에 if 함수를 입력합니다. 가로 열고요. 그 다음 if 함수에는 조건이 필요하겠죠. 조건은 지기별 해당된 데이터에 지기에 해당한 데이터 h3부터 쭉 h27까지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m13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심표 우리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생년월일에 생년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f4 눌러서 절대참조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우리는 생년에 해당한 데이터를 if 함수가 값을 반환해 줄 거고요. 미남수를 통해서 그들 값들 중에 가장 작은 값을 구할 거고요. 심표 이 구해진 값들 가장 작은 값을 같은 조건의 영역에서 몇 번째 위치한지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은 마찬가지로 지기가 지기를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값과 같습니까? 가로 닫고 곱하기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실제 생년에서 데이터를 찾아오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심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 다음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최고령자의 이름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수식이 좀 길긴 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인덱스 함수는 값을 찾아오는 거예요. 실제 가져올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행의 위치가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한 거고요. 매치 함수에 작은 숫자를 찾기에서 민함수가 필요했고 조건을 작성하기에서 if 필요했고 첫 번째 조건 조건에 만족하면 생년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최소값을 구한 값을 같은 조건에 가서 몇 번째 위치하는지 정확하게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해오면 인덱스가 그 행에 있는 값을 찾아다가 표시해주는 계산식이었습니다. 그럼 계산작업의 4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 다음은 이제 계산작업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함수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는 FN 가족수당이라고 이름을 만드실 거고요. 결혼 여부와 부양가족수를 인수로 받을 겁니다. 결혼 여부가 미혼이면 3만원 기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1이면 3만원 또는 기혼이면서 가족수가 2면 6만원 그 이상은 부양가족수 곱하기 2만 5천원 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발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시고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신 다음 퍼블릭 펑션 입력합니다. FN 가족수당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 결혼여부 그 다음 부양가족수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하시고요. 만약에요. 결혼여부가 결혼여부가 미혼이면 미혼이면 된 FN 가족수당은 3만원을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미혼이 아니라는 얘기는 기혼이라는 얘기죠. as if 부양가족수에 대한 조건을 물어봅니다. 부양가족수가 1입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네 그렇다면 FN가족수는 동일하게 3만원 그렇지 않다면 부양가족수를 다시 한번 컨트롤 C 2명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그렇다면 6만원이라고 계산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부양가족수는 부양가족수 곱하기 가족수 곱하기 오타가 있으면 정확한 값을 못 구해요. 오타 없이 입력하시고 2만5천원이라고 입력합니다.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K3에다 갖다 놓으신 다음에 함수 삽입 누르시고요. 범주 선택의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고 가족수당을 선택하고 확인, 결혼여부와 부양가족수를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사용자 정의 함수에 입력된 수식을 이용해서 값을 구해서 표시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순간, 왜 2명인데 3만원이지? 라고 했는데 미혼이에요. 부모님을 모시는 것 같아요. 미혼일 경우에 이렇게 그냥 첫 번째 조건이 미혼이면 3만원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3만원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한 수식과 여러분의 교재의 정답 그립과 그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 5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의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 문제에서는 출석부 관리점 csv 파일을 이용해서 만드실 거고요. 신표로 구분되어 있는 파일이에요. 내 데이터의 머리끌을 표시하고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시오라는 옵션을 체크하시는 거고요. 레이아웃은 그림을 참조하셔서 A3세부터 표시될 수 있도록 지정하고 개호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석수 필드는 합계와 최대 값을 계산한 후에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출석수 합계, 출석수 최대라고 변경하라고 되어 있고요. 열의 총합계만 표시한다. 아래쪽으로 열의 단위로만 아래쪽의 합계를 표시하는 거고요. 바늘 기준 후 내림차순 정렬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고 A3세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요구한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요. csv 파일을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만드실 때는 삽입에 가셔서요. 피버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실 건데 연결 선택 클릭하시고 더 찾아보기 누르셔서 C드라이브 안에 여러분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요. 문제에서 요구한 출석부 관리라는 파일을 찾으셔서 선택하고 열기 클릭합니다. 텍스 마법사 1단계에서 저희는 내 데이터의 머리끌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다음 그 다음에 심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탭에 대한 체크를 해제하시고 심표를 선택하고 다음 문제에서 특별한 열을 가져오지 말라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침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피버 테이블 만들기 오셔서요.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라고 옵션이 문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화면에 이제 피버 테이블 영역과 피버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학년을 선택하셔서 행에 갖다 놓고요. 반을 선택하셔서 행에 갖다 놓고요. 성별을 선택하셔서 열에다가 배치하신 다음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에 출석수를 하나, 둘 배치합니다. 첫 번째는 합계, 두 번째는 최대값으로 표시할 거니까 마우스 오른쪽 값 요약 기준에 최대값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에 가셔서 디자인 탭에 보고서 레이아웃에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 합계 출석수를 더블 클릭하셔서요. 이름을 출석수 합계라고 표시합니다. 출석수 합계 그리고 확인 최대값 출석수를 더블 클릭하셔서 출석수 최대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네, 이름 변경하셨고 그 다음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자인 탭에 가셔서 총합계 열의 총합계만 설정 한번 눌러주시고 바늘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선택하셔서 바늘 기준으로 내림차순에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피버 테이블 문제 작성하셨고 작성한 내용과 문제 제시된 그림을 비교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작업 1번 피버 테이블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에 데이터 정렬과 그 다음 데이터 유효성 검사 문제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데이터를 정렬하고요. 지역, 전용, 면적, 가격, 세대수수로 표시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3.3으로 나눴을 때 몫이 34 이하인 값만 입력되도록 몫을 구하는 컷션트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자 지정 조건을 지정하시고 그 다음 텍스트 문제에 표시할 텍스트는 입력 범위라고 설명 메시지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서 요구한 데이터 정렬 작업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지역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전용, 면적, 가격, 세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범위를 지정하는데요. 아파트명은 바뀌진 않고요. 아파트명에 대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세대수, 전용, 면적, 가격, 지역을 가지고 4개의 열을 가지고 지역이 먼저, 전용 먼저, 그 다음에 가격, 세대수라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데이터를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B2부터 E, 13 영역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이라고 있습니다. 보통은 행단으로 데이터를 정렬하는데 열 단위로 데이터를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옵션을 클릭하시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기준을, 두 번째 행을 기준으로 데이터 정렬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름차 순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해서 문제에 나와 있는 지역 입력하고 엔터 전용 면적 입력하고 엔터 가격 입력 세대수라고 입력합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입력하시고 추가를 클릭하시면 보통은 표시가 되는데 저는 기존 했던 데이터가 있어서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이 행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사용자 지정 목록의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지역과 세대수가 좀 바뀌어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C3부터 C13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있고요.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고요. 수식에다가 커텐트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합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q-u-o-t-i-e-n-t 입력하신 다음에 첫 번째 C3의 데이터를 가져오고 심표 3.3으로 나눴을 때 그 값이 작거나 같습니까? 34라는 값을 입력하시고 설명 메시지 클릭하셔서 제목과 설명 메시지를 입력하는데요. 입력 범위 그 다음 3.3으로 나눈 값이 34 이하만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까지 데이터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문제를 같이 한번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문제의 첫 번째 차트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가 생명공학 계열의 이름 그 다음에 이름은 아래쪽에 표시가 되죠. 중간 기말 데이터만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차트의 종류는 3차원 누적 세로 막대용으로 표시하고요. 밑면의 색깔을 신색 배경일 5% 더 어둡게 라고 서식을 밑면에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눈금선, 가로에 이렇게 표시된 주 눈금선은 삭제하고요. 차트 제목은 A1셀과 연결할 거고 도형 스타일을 미세효과 파랑 강조 1로 지정합니다. 3차원 회전의 직각으로 고정을 하시면 이렇게 반듯하게 표시가 될 거고요. 데이터 계열의 간격을 100과 그 다음에 너비는 200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 갑축의 주 눈금을 교차라고 하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 색깔도 바뀌고 표시가 되실 거고요. 차트 효과는 파랑, OPT, 네온, 강조색 1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차트에 대한 작업을 실습하도록 하겠는데 기타 작업 다시 1번 선택하시고 문제에서 요구한 학과를 바꾸기 위해서 현재는 모든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로 차트의 범위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시고 기존에 있는 차트 데이터 범위는 모두 지웁니다. 그 다음 생명공학과 해당한 이름과 그 다음에 중간 기말고사의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요. 이름, 그 다음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선택하시고 생명공학에 해당한 데이터를 선택하십니다. 범위를 지정하시고 네, 그래서 박지영까지 선택합니다. 생명공학에 김정민, 한상민, 참미정, 오수철 그 다음에 박지영까지 표시가 된다면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3차원, 그러니까 차트의 종류를 바꾸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세로 막대에 3차원 문꾼 세로 막대형 아, 3차원 누적 세로 막대형이네요. 3차원 누적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밑면에 대한 서식인데요. 밑면, 아래쪽에 밑면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잘 선택이 안 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차트 도구의 서식에 가시면 현재 선택 영역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밑면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한 영역 서식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밑면 서식의 창을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흰색 배경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채우기 색깔에 가셔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또는 도형 채우기를 이용하셔도 돼요. 둘 다 같은 결과이고요. 흰색 배경일에 흰색 배경일에 5% 더 어둡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차트 요소를 클릭하고 차트 제목 그 다음 수식 입력줄에다가 등호 입력하시고요. 문제에서 A1셀과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1셀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서식의 도형 스타일에 가셔서 미세 효과의 파란 강조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이제 차트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하셨고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 3차원 회전 선택하시고 직각으로 축 고정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 계열을 하나 선택하시고 축 계열 옵션을 클릭하셔가지고 간격 깊이의 값을 100% 간격 너비의 값을 200% 입력합니다. 다음은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시고 바로 오른쪽에 축 서식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축 옵션에 가셔서 눈금을 주 눈금을 선택하신 다음에 교차를 선택합니다. 교차 네 그 다음 차트 효과 지금 주 눈금선 삭제 제가 안 했는데 주 눈금선은 차트 요소에 가셔서 눈금선에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체크를 해제하시면 주 눈금선 표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차트를 선택하고 효과에서요. 효과의 네온에 가셔서 문제에서 요구한 효과를 여기서 선택할 수 있고요. 또는 차트 도구의 서식의 도형 효과에 가셔서 네온 효과에서 문제에서 요구한 파랑 그 다음 OPT 네온 강조색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문항의 서식 작업 하셨고 작성한 내용과 제시된 그림을 비교하셔서 네온 효과는 좀 표시가 되진 않지만 그 외적인 차트 서식이 맞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2번에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 문제는 두 문항에 출제가 되죠. 단추로 만들 거고요. N2부터 O3 영역에다가 서식 7월이라는 매크로를 만드실 거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셀값이 0과 같을 경우는 검정색 동그라미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매크로 작업을 할 건데요.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단추로 매크로를 연결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개발 도구에 가셔서 삽입에 가셔서 단추를 선택하시고 문제에서 위치가 N2부터 O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2부터 O3까지 드래그 그 다음 서식 7월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기록을 클릭합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7월달에 해당한 데이터만 범위를 지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셔서 사용자 지정에다가 서식을 지정하는데 문제에서 첫 번째 조건은 0과 같다면 0과 같다면 우리는 검정색 동그라미로 표시하겠습니다.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검정색 동그라미 선택하시고 세미콜론 첫 번째 조건에 작성하셨으면 세미콜론 누르시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공백 처리를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세미콜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1과 같은 데이터에만 0과 같은 데이터에만 검정색 동그라미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하시고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 편집, 그 다음 서식 7월이라고 입력합니다. 네, 다음 첫 번째 매크로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단추를 N5부터 O6에다가 만드실 거고요. 서식 8월입니다. 8월은 셀값이 0일 때는 파란색 동그라미와 정수로 표시하고 셀값이 마이너스에 이를 때는 빨간색과 빨간색으로 하얀색, 투명한, 하얀색 별로 할까요? 정수로 표시하고 그 애는 검은색 별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발도구의 삽입의 단추를 클릭하시고요. 위치가 문제에서 N5부터 O6까지입니다. N5부터 O6까지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서식 8월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서식 8월이라고 표시가 되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범위를 지정합니다. I3부터 L23까지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셔서요. 형식에다가 조건을 작성하는데 색깔을 먼저 넣으시고 파란색을 표시하겠습니다. 조건은 0과 같다면 파란색을 표시할 건데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눌러서 9번에 해당한 동그라미 넣으시고 정수 숫자 표시하겠습니다. 세미콜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은 같습니까? 마이너스 1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할 거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별표를 한글 자음에 미음 입력하시고 한자키 7번에 별표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정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글 자음에 미음 누르고 한자키 8번에 별표 넣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조건에 해당한 데이터에 각각의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게 되셨다면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단추 2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 서식 8월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두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프로시저 작성하는 세문항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분양정보 버튼을 클릭하면 분양정보 등록 폼이 나타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고요. 폼이 초기화되면 CMB 지역에다가 I9부터 I22 영역에 데이터를 연결하실 거고요. H9부터 H16에다가는 CMB 분양 형태 목록에 추가될 수 있도록 분양 형태는 H9부터 H16 영역에 데이터를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요.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를 시트의 표 안에다가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할 건데요. 기준을 A2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하면 현재 데이터로 봤을 때 A2로 기준을 잡으면 표 1과 자이라고 입력된 데이터가 있어요. 3행이라는 값이 구해지겠죠. 우리는 4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되니까 플러스 1을 해주시면 4행에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어요. I라는 변수 하나 만드실 거고 A2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하니까 3이더라. 더하기 1 하면 4행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고요. CNB 분양 형태를 선택한 이후에는 다시 분양 형태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고 전역 면적에 입력한 값을 3.3으로 나누어서 워크시트에 입력할 때는 전역 면적과 평수가 예시와 같이 입력되도록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트 함수와 M% 연산자 이용해서 작성할 거고요. 가격은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에 셀의 데이터가 변경되면요. 해당 셀의 셀 포인트로 이동되고 긁고 스타일이 굴림체로 변경한 설정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F1 셀에다가 현재 날짜에 월을 추출해서 표시하는데 두 자리로 표시합니다. 형식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긁고 스타일은 굵게 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폼이 닫히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시고 개발 도구의 디자인 모드 분양 정보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우리는 폼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폼의 이름은 분양 정보 등록이라고 입력하시고 보여주세요 라고 쇼라고 입력합니다. 왼쪽 개체에서 폼을 선택하시고요. 코드보기 클릭합니다. 유저폼을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유저폼 이니셜라이즈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CNB 지역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로소스 입력하시고 I9부터 I12 영역과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하나는 대문자 하나는 소문자 넣었네요. 그 다음 CNB 분양 형태 입력하시고 로소스는 H9부터 H22 영역에 데이터를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 종료가 좀 더 빠를 것 같아서 종료를 먼저 할게요. 종료를 클릭하면 우리는 F1 셀에다가 F1 셀에다가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포맷 날짜를 그러니까 월을 두자리로 표시하는 형식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월을 추출해서 먼스 함수를 통해가지고 오늘 날짜에 월을 추출한 다음 영령 월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포맷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 다음 F1 셀의 값에 입력된 값에 글꼴 폰트를 굵게 하겠습니다. B O L D 값을 트루로 빼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포맷 닫겠습니다. 라고 언로드 미 라고 입력하십니다. 그래서 종료 버튼 먼저 작업을 하셨고요. 그 다음 워크시트에서 기타 작업 다시 3번이 변경됐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시트가 변경됐다 체인지 되었다며 변경된 게 있다며 변경되는 대상을 타겟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겟 입력하시고요. 타겟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액티베이트 타겟에 대해서 폰트의 네임을 문제에서 굴림체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1번과 3번 문제를 먼저 폼 보이고 초기화 작업 그 다음에 워크시트가 변경되면 셀포인트로 활성화하고 글꼴 바꾸는 작업 종료까지 하셨고요. 이제는 등록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폼에 가서 분양정보 등록에 등록을 클릭하면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행의 위치를 기억할 변수 하나를 만드는데요. i라는 변수는 아까 기준을 a2셀로 잡았어요. a2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한 다음에 우리는 플러스 1을 하면 4행의 데이터가 입력되는 걸 확인했고요. 셀즈 i,1 a열에다가는요. txt 아파트 명을 입력하실 거고요. 그 다음 셀즈 i,2 에다가는 1 대신에 2에다가는 txt 세대수에서 입력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숫자 형식으로 입력할 때 점 밸류 넣어주시면 되고요. 셀즈 i,3 에다가는 cmb 분양 형태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cmb 분양 형태 입력하시고요. 셀즈 i,4 에다가는 문제에서 보세요. 1 아파트 명 세대수 분양 형태 까지 쉬웠어요. 전용 면적 가격 지역 전용 면적은 4번은 조금 있다 할게요. 5번과 6번을 먼저 할게요. 5번과 6번을 먼저 5번 ctrl v ctrl v 해서 5번과 6번을 먼저 작성을 하시면 5번은 가격이잖아요. 가격은 포맷함수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맷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txt 가격에 있는 값을 천 단위 구분기호와 함께 표시하겠습니다. 샵 콤마 샵 샵 샵 샵 샵 샵 입력하시면 되고요. 둘 다 맞고요. 여섯 번째 열은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은 cmb 지역이라고 입력하시고 네 번째 갈게요. 네 번째 전용 면적은 입력된 값을 3.3으로 나누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3.3으로 나누었을 때 그 값을 정수로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정수로 표시하실 거고 평형이라고 표시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섯 번째 열 에다가는 txt 전용 면적에서 입력받은 값에다가 m% 연산자 입력하셔서 가로 열고요. 가로 열고 그 다음에 다시 m% 연산자 이용해서 정수로 값을 구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인트함수 입력하시고 txt 전용 면적의 값을 숫자 형식으로 점 밸류 3.3으로 나눈 값을 정수로 표시하겠습니다. 인트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 m% 연산자 이용해서 가로 연 다음에 숫자 구했고 뒤에다가 평형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는 작업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성이 되셨는데요. 문제에서 분양 형태 cmb 분양 형태를 선택한 이후에는 한번 폼을 띄운 다음에 닫기 하기 전에 분양 형태의 cmb 분양 형태는 선택하지 못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지 못하게끔 하겠다라고 하면 cmb 분양 형태의 락을 걸겠습니다. 라고 락을 트루 값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 분양 정보 폼 나오는가 아파트 명을 임의로 하나 입력해 보시고요. 이제 나와있는 데이터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의 라고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세대수 임의로 입력해 보시고 그 다음에 분양 형태 공공임대 임의로 선택하시고요. 공공분양 임대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면적에다가 숫자 한번 입력하시고요. 84 가격 임의로 숫자 입력해 보시고 지역 선택하신 다음에 등록 버튼 누르시면 입력하신 데이터 아파트 명 세대수 그 다음에 분양 형태 전용 면적 전용 면적에 평수가 지금 뭐가 좀 잘못됐네요. 여기 면조 아 네 이쪽이 좀 잘못됐네요. 가격하고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일로 와야 될 거를 잘못 제가 입력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종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종료 분양 월에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비주얼 베이직에 가서요. 아까 4번을 수정한다는 거를 5번에다가 수정을 했네요. 그래서 잘라내기 컨트롤 네 확인 컨트롤 V 그 다음 5번은 아까 포맷함수 이용해서 포맷 그 다음에 가격을 가지고 와서 txt 가격의 값을 샵 컴마 샵샵샵 입력하시고 입력한 내용을 잘못 수정을 했어요. 네 이렇게 작성하시고 오른쪽 닫기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요. 네 세대수 입력해 보시고요. 분양 형태 선택해 보시고 데이터 가격 입력해 보시고요. 지역 선택하신 다음에 등록하시면 이제는 정상적으로 입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그 다음에 아 기타 작업 3번 시트에다 변경했을 때라고 했었잖아요. 기타 작업 3번에 아까 작업한 내용 기타 작업 3번에 변경됐을 때 굴림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엑셀에 입력된 데이터에 글꼴이 굴림체로 입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프로시저 작성하는 세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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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